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조진웅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외비의 순태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? 몰라 필또 역을 맡은 김무열입니다 지금부터 마리클레르의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? 예 보일러 오자 저는 더운 건 잘 참아요 여름에도 이불이 있어요 저는 추우면 껴입으면 되는데 더우면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더우에는 죽어요 저는 한 달 내내 지만 입기 지금 기분에 따라 골라봤습니다 전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전 되게 좋아해요 10년 동안 악한 역할만 하니 악한 역할은 그 사람 되게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나 좀 편안하게 살아 보려고 힘 안 드리고 예 저도 대리 만족을 좀 하고 싶어서요 악한 역할은요? 아무리 만 보다 아키라기 일생일대의 소원입니다 평생 아는 게 힘 3월 1일 증량하기 한 달에 15kg 한 2주면 돼요 저는 2주는 자신 없고 한 3주 저는 빼는 게 쉽더라고요 한 달에 15kg 아무데나가기 아무데나가기 맛은 봐야 되겠는데 하지만 기다릴 수는 없죠 아무데나가기 피드백 피드백 힘들어요 사는 게 웃음 웃음 웃어서 엔진이 아니라 그건 그게 나지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진짜 힘들어 난 눈물이 나지 않는 건 없는데 웃으면 답이 없어요 함께 하는데요 함께 하는데요 저는 뭐 같이 하는 동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 편한 게 저는 좋은 거 같아요 누가 출연을 할지 알고 시나리오를 받아 보는 건 아니니까 첫 번째 기준은 책이니까 미쳤어요 미쳤어요 나이가 벌써 60이 다 돼 가는 사람한테 20년 후로 돌아가기? 당연히 20년 전 지 나는 너는 아니겠다 아니죠 20년 전이죠 천만 관객 여러분의 사랑이 더 중요하죠 천만 네 데뷔 정말 3월 1일 개봉을 합니다 많이 관람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함께한 마리클레를 3월 5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대회비 3월 1일에 개봉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